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자기경영실천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할 거리를 찾기, 이런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의 파산상태에 빠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의 그 변호사는 무척 노력했습니다만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주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자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정적으로 충분히 동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누적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파산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고 중압감을 견디다 못해서 죽기로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죽기보다도 자기에게 큰 기대를 걸었고 또 기회를 많이 제공했던 가족 친인척들이라든지 지인들에게 자신의 미안한 마음과 그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죽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그 변호사 아주 낙담하고 좌절하고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변호사들은 감사 편지를 개인 개인마다 쓰는 와중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감사할 거리를 갖고 있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줄 모르겠는데 글을 쓴다는 것은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저는 치유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짧거나 긴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치료받는 그런 효과는 대단히 탁월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정화되고 치유되는 그런 효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접게 되죠. 왜? 내가 너무나 사업은 파산 일보 직전이지만 감사해야 할 거리가 많다는 그런 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것은 마치 공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한 번 정도 점검하지 않으면 감사를 느끼기가 체험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감사합니다. 바로 파산 직전에 처했던 변호사가 했던 것은 글을 쓰면서 감사함을 채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갖고 있다는 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무탈하게 아이들이 성장해 줬다는 것 그리고 큰 일이 아닐지라도 내가 일할 거리를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차근차근 정리해가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고마워해야 되구나 이런 부분을 아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 차원을 여러분 넘어서서 한민족이라든지 한민족이라든지 우리 민족이라든지 대한민국이란 그런 나라도 한번 여러분들 체계 보시게 되면 세상에 이만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자유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 하에 살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정말 가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사해야 할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행히 이북처럼 폭정에 속하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성장하고 태어나고 공부할 수 있고 가정을 가질 수 있고 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만 좀 벗어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 항만,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는 집단 전체로 보거나 개인적으로 보거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많다는 점을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가끔 5분이든 10분이든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런 작은 의식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 수가 있죠. 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컴퓨터 사용해서 혹은 노트를 사용해서 감사일기를 적을 수도 있죠. 뭐 거창하자 하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번호를 매기면서 내가 오늘 어떤 부분을 감사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동하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걸어다니면서 일상의 주변을 좀 찬찬히 빨리 보지 말고 갓난아이가 웃는 얼굴에서 바비가는 또 청소년에서 도해지를 장식하고 있는 그런 광고판에서 구호에서, 슬로간에서 일상의 소소한 그런 아름다움이라든지 유쾌함 같은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죠. 힘든 일도 많지만 항상 이와 같은 세 가지 정도 눈을 감고 감사해야 할 것을 한 번 그려보거나 또 여러분의 노트 위에다가 적어 보이거나 때로는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일상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정말 감사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오늘 자기경영 특강에서는 정말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